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이입니다 호우 네 오늘은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행과 게임 채널이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새로운 채널에서 그간의 여행 컨텐츠들을 이제 하나씩 다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부디 새로 만든 여행 채널 관심있는 쪽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부디 이쪽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나오는 영상마다 좋아요랑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컨텐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